미국 소비자들이 꼽은 2022년 차 사기 가장 족같았던 족입니다. 발족자 해가지고 제일 발같았던 발냄새같이 고약했던 그런 브랜드로 기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바로 밑이었고. 1월 한 달간 미국 매체가 다룬 현대 기아차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체계정복을 꿈꾸는 현대차의 기백입니다. 2022년은 그야말로 현대기아가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를 보여준 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보다 판매량이 높은 자동차 회사는 도요타, 복스바겐 그 둘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판매량에서는 니싼과 혼다를 제낀지 오래됐고 이제 현대가 도요타, 복스바겐을 넘어서기 위해서 준비를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판매 순위를 다룬 미국 매체의 기사가 되겠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께서 보기 쉽게끔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요타가 지금 1위를 했는데 7,758만대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3.9% 감소했는데도 엄청나게 팔아있낀 겁니다. 여러분들 전세계 부동의 1위인 겁니다. 두번째가 복스바겐인데 785만대를 팔아서 두번째로 랭크가 되었고 3위는 현대기아고 683만대를 팔아치웠네요. 현대기아 합쳐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2022년에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세를 이어서 현대가 2023년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미국 본사 홈페이지인데 현대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94만대를 팔아치웠고 글로벌 수집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팔아치운게 394만대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딱 12월만 봤을 때 12월의 판매량이 347만대 전년 동기 대비에서 4%나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에 전세계적으로 432만대 이상의 차량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대 단일 수치입니다. 기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기아는 2023년에 320만대를 판매 목표로 잡았으니까 실제로 현기 합쳐서 750만대를 팔겠다는 아주 대찬 포부를 가지고 이번 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 한국 영업수치가 여기 있죠. 한국에서는 사실 5.2%나 깎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를 봤을 때 사실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전세계 시장을 봤을 때 현대가 몰빵을 하는 이유가 시장이 더 크고 마진이 더 많이 남겠죠. 글로벌 영업을 보시면 1.4%가 늘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물류 대란 때문에 판매 수치가 주춤했습니다. 나름 현대가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전세계 탄소 중립 움직임에 성공적으로 올라타면서 전기차 시장 선점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기성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일찍 공급 시스템을 정착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내는 것이 아닌가 미국 매체들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뉴 코나라든지 사나페라든지 그리고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 지금 미국 매니아층이 전기차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고성능 전기차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이 산타페입니다. 산아페. 이게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2024년에 완성되려고 개발 중이랍니다. 이게 프로타입 같은데 엄빗 보면 굉장히 랜 로버과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아페가 동글동글 동글동글의 망상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4년에 출시된 산아페의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헬스 5개월 정도 빡시게 다닌 몸처럼 약간 각진 몸으로 변경되어서 출시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안 되는데 미국에선 초대박을 친 텔루라이더의 어떤 그 묵직하고 빡센 그런 디자인이 잘 먹였던 거를 벤치마킹해서 현대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내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사람들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 여리여리하고 날렵한 차보다는 왁구가 빡세고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의 차량을 선호한다는 점. 잊지 말래기.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다고 한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랜 로버 낙 어차 버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낙 어차 버전이 뭐냐면 전문용으로 짜가리. 전문용으로 짜가리인데 사람들이 랜드로버를 뺏긴 짜가리로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수치를 봐서는 한국 영업이 5.2%나 까먹혔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가 2023년에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해외 판매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기아 쪽을 살펴보면 해외 판매량이 전년 대비 5.4%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매체들은 한국산 자동차 현대 기아 합쳐서 한국산 자동차가 계속해서 세계 시장이나 아니면 또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갈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장애물은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가 미국 시장 공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간단히 말하면 바이든입니다.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의 현안입니다. 그 말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시켜서 야 우리 금리 올릴 테니까 이자 엄청나게 때릴 거니까 너희 이자 내기 싫잖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금리 낮췄을 때 이자를 좀 낮췄을 때 이자율을 좀 낮췄을 때 집을 사든지 아니면 차를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노골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완전 꽁꽁 얼린 겁니다. 그리고 또 탄소중립 지금 엄청나게 어젠자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이나 감세 혜택을 미국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일단 금리 올릴 거니까 이래도 차 살 거냐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차 살 거면은 이왕이면 전기차 사고 이왕에 전기차 살 거면 미국 자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미국 현지 생산 브랜드 테슬라나 포드, GM 거 사라 이렇게 강제로 겁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해가 되는 자국민들 보호하는 한국도 자국민들 보호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대와 기아가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한국에서 직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약진은 아이오닉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6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전기차 생산을 미국 현지화하지 않으면은 출혈이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2023년에 현대기아가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 중형 SUV 시장을 장악한 텔루라이드라든지 팔리세이드라든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 SUV의 계속된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또 전기차 미국 현지화 생산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에는 테슬라가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테슬라가 부동의 1위인데 그래도 테슬라 말고 다른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기아와 현대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가 자신감에 있지 않나 이게 뭐냐면은 롯데가 20년 넘게 우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 그냥 옷보다 훨씬 비쌉니다. 20년 동안 우승을 못한 롯데 유니폼을 비싼 돈 주고 사는 이 골빈 밑돌세처럼 미국에도 보조금 지원 없이도 웃돈을 주고 현대기아차를 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참 이 격세지감입니다. 진짜로 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현대기아차를 웃돈 주고 산다 이런 말을 할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참 웃긴데 그와 연관된 소식이 뭐냐면은 이거를 한국으로 번역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법인 미국 법인에서 자축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았는데 미국 현대기아차의 성장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러면서 1500만 번째 차량이 뉴욕 윌리엄스 빌에서 판매된 투산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로 현대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이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대 엑셀이 1986년도에 처음 미국 시장에 내놓아졌습니다. 89년도에 쏘나타가 출시되었고 쭉쭉 올라가지고 98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빵빵한 워런티 가장 좋은 워런티를 제공하면서 현대가 똥차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신뢰도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자신감 그런 선언을 했고 2005년도에 알라바마 현지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본진 내에 멀티를 박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네시스 라인을 처음 선보였고 쭉쭉 올라가서 드디어 현대가 타보이까 괜찮더라 엘란트라 그러니까 미국명은 엘란트라인데 한국명은 아반떼가 되겠죠. 2012년에 올해의 차로 선정되면서 드디어 현대가 뭔가 품질과 기술력으로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드디어 천만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피부로 와닿으면서 느꼈던 게 2013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확실히 도로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2022년에 150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최근 10년간 현대의 성장이 얼마나 빨랐는지 처음 1986년도에서 2015년까지 그 걸렸던 50%를 바로 6년 만에 7년 만에 달성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시면 아이고 정말 저거 완전 국뽕이네. 이거 완전 국뽕 유튜브 아니냐? 하시겠지만 다음 소식은 현대기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만한 그런 소식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2022년 신차 소비자 만족도 순위 떴습니다. 이게 도표입니다. J.D.POW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2002 US Sales Satisfaction Index 미국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신차를 살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브랜드 1위가 뷰익이고 2위가 다지입니다. 그리고 최하위가 기아. 그 다음 최악이었던 게 현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꼽은 2022년 차사기 가장 족 같았던 족입니다. 여러분들. 발족자 해가지고 제일 발 같았던 발냄새같이 고약했던 그런 브랜드로 기아를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가 바로 밑이었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욕인데 극찬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게임할 때 게임 진짜 고약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 진짜 족같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발족자입니다. 아... 게임 진짜 발족같이 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이게 욕이기도 하지만은 극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극찬이기도 한데 소비자 만족도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대리점을 암만 깔싸맣게 꾸미놨고 암만 차 파는 사람이 잘생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가격이 소비자 만족도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오늘 내가 차 사러 가서 내 가격은 내가 생각한 가격은 이만큼인데 차 사러 갔을 때 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괜찮네? 싸네?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잘 샀다? 그러면은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바가지를 썼다? 그러면은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21년, 2022년 기아 EV6나 텔루라이드가 진짜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소비자들이 딜러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값으로 지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미국 딜러들이 헤쳐먹었어야 되는데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신한 염전맹기로 진짜 짭짤하게 땡겼습니다. 짭짤하게 마진을 남겼습니다. 그 반면에 그 바가지 쓴 소비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례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에 손절을 박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적당히 헤쳐먹으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EV6나 텔루라이드가 미국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물량이 딸리니까 소비자들이 시승을 하러 가면 이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시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걸음하는 거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차 사러 갔을 때 소비자 만족도 최하위가 욕이기도 하고 또 극찬이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물량이 없어서 헛걸음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차를 봤는데 기다리는 시간 대기기간이 너무나 긴 겁니다.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 반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거 빨리 빨리 내가 이거 타고 싶은데 답답한 거예요. 이 수치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소비자 만족도 1위가 뷰익이고 소비자 만족도 2위가 다지입니다. 다지. 그 다음에 4등이 셰블레 그리고 5등이 GMC 6등이 Jeep 대부분의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똥차 아니면 품질이 안 좋은 차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도가 낮은 브랜드니까 인기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차를 사러 가면 물량이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재고가 빵빵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승하고 싶어요. 이거 한번 타볼게요. 그러면 어킥 딱 던져주면서 시승 딱 해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인하고 바로 그날 신차를 몰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뷰익이라든지 다지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차가 좋아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똥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 때 fa 시장에 나와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여성분들의 마음이 실랑실랑 그립니다. 예 실랑실랑 그리거든요. 사글사글 그립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혼자서 보낼 수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2개월, 3개월 전에 공사를 치죠. 공사를 칩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내려가면서 옵션을 보죠. 봅니다. 그러면 잘생긴 애들은 이미 여자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fa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이 뭔가 봅니다. 그러면 밑돌새 아 밑돌새 당연히 싱글이죠. 그러니까 밑돌새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3개월 전에도 연락이 가능하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당일날 아침에 연락해도 가능한게 밑돌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밑돌새 같은 자동차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돌새 같은 자동차 뷰윅 다지 예 그런겁니다. 사실 제가 예를 들라고 예를 들라고 한거지만 여러분들 저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크리스마스 당일날 아침에 어림도 없습니다. 예 어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께 예를 들기 위해서 한거지 사실 인기 많았습니다. 아무튼 재밌는게 뭐냐면 이 도표 있지 않습니까 이 도표를 순찰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2022년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자동차 브랜드라고 말을 바꿔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 현대 도요타 혼다가 가장 미국에서 핫했던 브랜드였다. 한해 가장 핫했던 브랜드였다. 근데 너무 핫하니까 물량이 부족하니까 소비자들은 참 차사기가 족같았다. 발 족같았다. 그런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게 뭐냐면 뷰윅은 상위권에 차지한거 알겠어요. 왜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다지도 알겠어요. 근데 수바루가 수바루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바루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메리아층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한번 수바루 타면 영원한 수바루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수바루다. 수바루가 한번 이 수바루를 산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수바루만 고집합니다. 미국에서 상시사윤구동으로는 최강자라고 평가받는 수바루거든요. 근데 수바루가 3등이다. 이건 약간 어불상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매체에서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인기가 좋은 브랜드고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었지만 얘들은 가격으로 장난을 안치고 착한 가격으로 정직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미국 매체들은 평가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결국 소비자 만족도를 결론 짓는 것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장땡입니다. 아무튼 이 통계를 봤을 때 2022년에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였다는 건 맞는데 현대기아 미국 본사에서 현대기아 대리점 딜러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특히 기아 대리점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워런티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좋겠지만 워런티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워런티 된다고 해가지고 차가 고장 나가지고 기아 대리점에 갔는데 딜러 입마들이 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워런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입 싹 닦고 그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미국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대기아 미국 본사에서 딜러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겠습니다. 악명이 높기로 소문났거든요. 이 고시국에 불편하게 팔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많이 땡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 단골 소비자들을 잃는 그런 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헤쳐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는 현대기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 합쳐서 점유율이 80% 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말고 대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품질이 좋지 않고서야 소비자들이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갈아탑니다. 바로바로 반응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월 한 달간 미국에서 바라보는 현대기아차 소식 몇 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기 바도 아니고 현기 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애국신과는 별개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보통 아재 입으로 미국 매체나 미국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뿐이라는 점 잊지 말랭띠 이 영상 흥미롭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